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살다 살다 별일도 다 있다. 국가가 통신비로 전국민에게 2만원씩을 준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떠올랐습니다. 왜 공짜로 주지? 누군가 그것을 부담해야 하지 않는가? 다음은 통신비 지원입니다. 9월 8일 날 정부가 17세부터 34세 그리고 50세 이상 국민들에게 1인당 월 2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영예산 추경편성으로 전국민의 63%에 달하는 약 3287만 명이 한 달 통신비 2만원을 할인받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위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가 17세, 34세, 50세 이상 국민에게 소득이나 코로나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한 방침을 정했다. 정부에서 4차 추경안이 오는 대로 국회에서 심의해서 확정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9월 8일 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 브리핑에서도 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13세 이상 국민에게 월 2만원의 통신비 일괄 지원 방안을 정부에 요청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선별 지원에서 일괄 지원으로 순식간에 바뀌게 됩니다. 9월 9일 날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선별 지원 방법은 보편적 지원 방법으로 확정됩니다. 9월 9일 날 당청회의에서 만 13세 이상 총 4,640만 명 전부에게 2만원 통신비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전체 인구 90%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아주 급작스럽게 선별 지원에서 보편적 지원으로 바뀌면서 지원 예산은 연 6천억 원대에서 9천억 원대로 늘어나게 됩니다. 매년 1조 원을 지원하는 또 신규 대형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게 된 것입니다. 혜택은 일단 주고 나면 권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정부가 등장하더라도 폐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비 성격의 지출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대단히 주의해야 되지만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그냥 적흥적입니다. 인기가 좀 떨어지니까 지금 2만원씩 다 풀어가지고 인기를 사겠다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따져봐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부모로부터 이웃으로부터 교훈을 듣고 배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말아라. 신세를 지지 말아라. 자기 손으로 벌어먹고 살아라. 등을 배우면서 자랍니다. 개개인에게 2만원은 큰 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꼭 따져봐야 될 것이 왜 그 돈을 받아야 되는가? 내가 그 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정부는 왜 그 돈을 주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한 번 정도 던져보고 점검할 필요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위낙영 대표는 정부가 주는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정부가 주는 선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돈은 모두 국채로 조달한 겁니다. 지금 사람들한테 세금을 거둔 게 아니고 국채로 정부가 1조원짜리 프로젝트를 매년 고정비 성격의 1조원이 투입되는 그런 종류의 대형 프로젝트를 하나 만든 겁니다. 다음 세대의 빚을 떠넘기고 그 돈을 빌려가지고 국가가 돈을 나누어주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선물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고 양심불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모두 다 기획했겠지만 언론에는 당대표가 제안하고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낙영 민주당 대표는 9월 9일 날 청와대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신비 일괄 지원을 요청하면서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코로나로 지친 국민에게 통신비를 지원해 드리는 게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문 대통령도 통신비는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낙영 대표는 대표가 되자마자 훈장 하나를 떴다는 겁니다. 국민 각자에게 2만 원씩 준 그런 당대표가 되는 것이죠. 대권 고지에서 좀 유리한 점수를 하나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지친 국민에게 통신비를 지원해 드린다. 이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8월 17일 날 공휴일을 선정하면서 7월 17일 무렵일 겁니다. 그때 문 대통령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잠시나마 위로를 드리기 위해서 임시 공휴일을 결정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참 아주 익숙해진 그런 방식입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에게까지 빚을 떠 넘기면서 그것을 선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선물을 통신비 지원해 주는 그런 나라의 앞날은 박지 않습니다. 공짜를 즐기고 다른 사람의 비용을 떠 넘기는 무임성차가 만연한 그런 국가의 나라가 어떻게 밝겠습니까.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선물 운운하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나라이라는 사람들. 나라의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후한 무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굴이 너무나 두껍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메시지가 뭐냐 분명히 메시지가 있죠. 구정모 교수 전 한국경제학회장이자 현재 대만 ctbc 비즈니스쿨의 석자 교수로 계신 분입니다. 구정모 교수는 자신이 직접 추결을 해봤습니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부채 그것을 d1이라고 부릅니다. 더하기 비영리공공기관 부채 d2 더하기 비금융기업의 부채 d3까지 합치게 되면 국가 부채가 얼마나 되냐 국가 채무가 얼마나 되냐 하면 국내 총생산 gdp에 이미 2024년이 되면 81.5%가 증가됩니다. 82.5% 여기에다가 미래에 지급해야 될 국가가 약속한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의 충당 부채까지 합치게 되면 2024년이 되면 국내 총생산 gdp의 130%를 넘어서는 것이죠. 이미 한국은 빛이라는 기준에서 보면 경고음이 계속 울리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러나 정부는 가장 좁은 의미의 d1 중앙정부 부채와 지방정부 부채만 가지고 아직 50%가 안 됐다 60%가 안 됐다 하면서 더 써야 된다고 그렇게 강변하는 것이죠. 구정모 교수의 전망은 냉철합니다. 만성정 재정적자에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만 열을 올렸던 그리스. 잃어버린 10년 탈출을 위해 빚을 내서 공공투자에만 집중했던 일본의 사례가 오버락된다. 우리 경제가 그리스 플러스 일본식 복합형 불황의 허덕이다. 결국 나라 국가니 거들날까 우려된다. 이분은 거들날까 우려된다 생각하지만 저는 그냥 그렇게 거들날 걸로 보는 겁니다. 점심 한 끼 그냥 아이들 한 끼 먹이자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통신비 2만 원인데 그게 뭐 그렇게 큰 돈도 아니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접하면서 저는 분명히 머릿속에 그리스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전망일 것입니다. 생각 없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될 이 나라의 보통 시민들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생각 없는 나라에 이끄는 사람들이 나라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펼치기 위한 온라인 시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tv 공tv도 여러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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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